이거 들어봅시다. 불러줘. 좋아요. 피아노 소리부터 좋다. 어머 우리 불러줘 뮤직비디오 나와. 저 누워있는 거 진짜 힘들어. 뮤비 딱 처음 출 때 진짜 신기했는데. 스포 스페셜이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. 스포 스페셜 찍어보긴 했는데 그건 하루 만에 찍었잖아. 이건 이틀 동안 찍었잖아 진짜. 저 엑시트로 뛰어나가는 게 마지막 씬이었어요 저게. 이제 저거 딱 찍고 끝났는데 노래 좋다. 강구 시절에 올라가기 무서워해가지고. 이게 딱 첫날. 이 안무 씬이 첫날 그. 마지막에. 첫날 이제 끝 촬영. 아 이거 애들 다 멈춰있는 거. 아 어렵다 이때 진짜. 그쵸. 많이 굳어있네 확실히. 헷 헷 이런 초지잖아. 그쵸. 그쵸. 그쵸.